과연 가사일을 서로가 함께 하시는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있더라고요. 증거자료네요. 증거자료가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알아서 준비해 주신. 보니까 깜짝 놀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이제 가사일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 비 맞벌이의 경우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똑같이 일을 하고 와서도 여자들의 경우에 5배 정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비 맞벌이하고 맞벌이 비교했을 때 여자분들은 약간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의 경우는 주는데 남자분들은 별 차이가 없으시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 이 주름 부분은 포기한 영역이 아닙니다. 포기한 영역이나 다른 분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분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그렇게 되는 영역이겠고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남편은 아니라는 거? 그 지역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남편들을 주적으로 돌리려는 방송이 아님으로 모든 걸 서로가 함께하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쓰레기 분류하고 버리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분리수거? 분리수거하고 내려다 놓고 누가 하냐고 집에서 누구들 하세요 주로? 저는 당연히 제가 해요. 근데 이유는 딴 건 아니라 시키면 그 뒤처리가 지저분하게 남는 게 싫어서 그냥 저는 제가 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명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저는 많으면 남편 시키고 그 정도를 양에 따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저분하면 남편 시키고 비위가 약해서 우리가 임신 중이니까 임상은데 어쩔 수 없이 이해해줘야 되는 걸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신랑이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기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부러 놔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버리기 때문에 거짓말 일부러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몫이다. 네 딱 껴놨어요. 그것 두 개나 쓰레기 분리수거야 뭐 당연히 남편들이 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냄새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라든지 비위가 좀 강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잘 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에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쌍아 놓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 기저귀 냄새가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주로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공공의 적이 되실 것 같아요. 진짜요. 공공이 회를 거접하면 할수록 오늘은 좀 슬프지만 쓰레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는 갖다 버리면 홀가분한데요. 문제는 이 사회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조차도요. 쓰레기처럼 불륭하고 버리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나이가 들어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나서부터 계속 분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에서 태동이 느껴지네요. 애기가 듣고 있다봐요. 정말 정말 막 이러면서 안 나갈래. 달 맞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거의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등급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슬픈 그림이지만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딱 오면서부터 아이들은 이제 소위 몇 등급짜리 학생이라는 거는 중고등학교 이후에 가서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진입시키기 위한 선행학습이 정말 또 장난 아니게 진행되고 있죠. 저 칠판은 약간 좁아서 이렇게 밑에가 좁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넓거든요. 밑에가.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그리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써도 칠판 돌려야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정말 여기 진입시키면서 정말 이 위에다가 얼마 안 되는 이 퍼센테이지에 넣기 위해서 많은 엄마들이 내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2G맘. 2세대 전업주부 엄마들. 소위 천상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였던 그 엄마들이요. 이런 21세기의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는요. 더 이상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게 전업주부에 아유 그래 왔니? 그리고 이제 간식 먹어라. 그래 놀러 나가니? 놀다 오렴.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아이들도 내달려야 되고 모두가 내달리는 경쟁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천상소명형이나 혹은 무한책임형 엄마들이요. 21세기 사회가 되면 분류되는 세상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지상명령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지상명령은 뭘까요? 내 아이들 여기다 진입시키기. 여긴 제가 차마 아직까지는 퍼센테이지는 안 썼습니다만 지금 그림으로 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엄마들이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는 여기 올라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하에 대한민국의 아마 거의 80% 85%의 어머님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훈련을 시키시다 보니까 도래한 엄마 오늘의 주제 바로 뜨미지맘 전문엄마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엄마 엄마가 전문가인 분들이죠. 이분도 아주 무서운 분들이고요. 거의 치맛바람 그렇죠. 우리 시절엔 약간 치맛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물론 원조 전문엄마이시긴 했는데 그 엄마들은 너무 앞서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눈총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냥 한 학교에서 한 반에 한 두 명 엄마들이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오히려 아이들 눈총도 어? 저 엄마 왜 저러지? 왜 엄마가 학교에 오지? 약간 이런 식의 눈총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엄마가 오히려 눈총을 받는 맞아요. 그래서 아이의 실력은 엄마의 실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이후의 삶인데요. 이게 IMF랑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죠. 이제는 치맛바람이 아니라 이제 전문엄마가 되는 거는 마치 엄마들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3세대맘 그래서 3세대맘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사회학적으로 짚어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누면서 그게 사실은 저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알고 보면 킬링이다. 그렇지.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럼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게 결과가 안 좋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시대인식부터 우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0년대 이후에 불거져서 그렇죠. 사실은 이런 삶은 이미 근대 이 모던이라는 사회가 발생하면서부터 이미 예견이 된 거였어요. 그 기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고전 텍스트입니다만 저는 우리 강의가 인문학적으로도 엄마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아타운이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책에서 결국 시민사회가 도래하면 이런 식의 삶이 일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우리 유주씨한테 한번 낭독을 먼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이게 시죠. 먼저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광.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수치. 갑자기 넘어지면 울어버려야 할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웃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남에게 뒤떨어지면 그것은 비참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을 앞지르면 그것은 행복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이 시가 1651년에 써진 거래요. 예언을 그럼 그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예언의 부분이 맞는데 예언이라기보다는 관찰을 잘한 거죠. 그 당시가 소위 말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산업화를 했었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세력이 눈에 가시적으로 등장을 하던 그리고 의회파와 더불어서 법적인 권리를 찾아가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홉스는 시민사회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맞죠.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보다 물론 건강한 사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사회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내 자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 굳이 달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들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평화로울 수 있죠. 다 싸울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어서 내가 왕자라는데 그럼 뭐하러 경쟁을 해요. 나보다 머리가 나빠 보여도 내가 달려봤자 소용없잖아요. 마당쇠는 마당만 쓸면 겉으로 볼 때는 평화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절보다 물론 시민사회가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의 성실한 노력과 저희들의 업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진 사회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의 가능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참 고무적인데 문제는 모두가 내달려서 모두가 같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만이네. 만이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면서 저희 어렸을 때 해보잖아요. 빙빙 돌다가 의자에서 자리 뺏기 하나씩 의자 치우고 어차피 탈락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너무 자명한 게임의 법칙인데 그 법칙에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암담 제가 처음부터 너무 킬링 분위기로 가나요. 저희 합창시절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비평준화 때 마지막 턱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복을 입어도요. 얘는 반에서 1등에서 3등까지 있고 쟤는 3등에서 5등한 교복이야. 이 교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저기 여고 나왔네. 쟤는 한 번에서 한 18등 했네. 이게 중학교 때 점수가 고등학교 교복에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구경수 과사 은미체가 도기한이 뭔지 아세요? 그게 12, 13과목을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구경수가 은미체가 도기한 이게 있을 정도로 압박이 시달리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일세에도 솔직히 걱정되는 거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여기에 올라가셨었던 분인가 봐요. 아까 말씀하신 선행학습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선행학습하니까 여기 고등학교 엄마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이를 그렇게 선행학습을 잘 못 시켜서 되게 좀 슬펐던 그런 게 아이 학원을 보내려고 이렇게 갔더니요.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고 나서 넣을 반이 없대요. 나랑 똑같다. 넣을 반이 없대요.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아이들은 이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그 대학교 수준의 것들을 푸는 애들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후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유치원 지금 6살인데 영어학원을 보내려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대화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요? 그랬더니 한국어로요? 영어로 대화가 가능해야 자기 학원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분류돼 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쓰레기도 아닌데 지금 넣을 반이 없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공동체에서 배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얘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분류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어떤 애가 7살짜리 여자애가 하루는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인간 쓰레기야. 이러고 있는 걸 제가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7살짜리가요? 7살짜리가. 너무 어이가 없어 지나가다가 아니 왜? 제가 지나가다가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물어봤더니 제가요. 아직 한글을 못 띄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연을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한글이 안 되고 심지어 이 디귿자 있잖아요. 디귿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자기 맨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인간 쓰레기라고 그러고 막 앉아있더라고요. 정말 아니 7살짜리가 전 인생의 실패자예요. 막 이러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그 엄마 마음 또 이해가 가요 저는. 똑같이 낳아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너 태어난 해에 태어나서 너는 걔 지배를 받고 살고 싶으니 제가 그렇게 정말 못되게 말을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게 엄마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신나는 거예요. 충격받았으니까 잘하겠지 해서 너는 그러면 앞으로 그 애들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초등학생 애한테 제가. 그러고 나서는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나갔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런 걸 체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반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당해요. 뛰다가 넘어지면 울어버려야 될 상황이고 누가 세상에 우리가 사악한 인간도 아닌데 옆에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웃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너무 슬퍼. 근데 이게 우리의 작동 방식인 거고 이런 작동 방식이 후기 상태에 와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삶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학자들조차도 아예 책 제목이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구절을 우리 주위 아나운서의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잉여란 여분, 불필요함, 무용함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 없이도 잘할 수 있고 당신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할 어떤 자명한 이유도 없고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어떤 뚜렷한 정당성도 없다. 잉여로 규정된다는 것은 버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환불해 주지 않는 빈 플라스틱병이나 일회용 주사기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서 아무도 사지 않는 상품 조립 라인에서 품질 검사관이 버리는 바람에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기준 미달 제품이나 불량품처럼 말이다. 너무 슬프죠. 똑같이 찍어낸다는 게 사실 이게 함정인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똑같은 학원을 보내고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똑같이 한 줄짓기를 시키는 거 있죠. 이거 어떤 면에서는요.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회학자들 얘기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사람들은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 그리고 좀 심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차마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수용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이 안에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존중도 받고 직업 안정성도 가지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 아래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라는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소위 잉여라고 분류된 그리고 본인들도 잉여라고 자기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잉여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하는 삶이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이들의 일종의 대체 상품처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결혼이 나면 채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주사기가 똑같이 있으면 우리가 그중에서 100개 만들었는데 15개만 필요하다면 15개 사용하다가 하나 망가지면 16번째 보다가 괜찮아 보인 애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런 삶은 똑같은 주사기로 100개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 아이를 한마디로 대체하는 인여를 만드는 삶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뱃속에 아가가 지금 다 움직여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가 우리 힐링으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어떤 면에서는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 힐링맘이 아니라 힐링맘으로서의 명령을 가질려면 사실은 이 3주의 맘들이요. 눈을 달리 뜨고 다른 명령을 저희가 응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실패하면서 불안하니까 아까도 뭐 지배받지 않으려면 네가 더 열심히 달려야 해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재촉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희랑 같지 않아요. 저희는 엄마 그러면 갖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허락을 받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놀러 온 아이들이 썼던 엄마라는 시를 네 개를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의 아들이 선정기 상황에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엄마 대표 수진 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떨리는데요. 실감나게 보겠습니다. 엄마는 변덕쟁이 엄마와 공부할 때 엄마가 잔소리하실 때 엄마 목소리가 확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두 번째 시는요. 엄마는 화산 엄마가 화나면 머리가 폭발한다. 엄마는 화산 엄마가 화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이게 시예요. 엄마라는 시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한테 시켜봤어요. 속상한데요. 3번은 엄마는 호랑이 엄마가 폭발하면 엄마는 호랑이가 된다. 우르렁우르렁 샬라샬라 엄마는 말로 나를 때린다. 우와 4번이 이게 좀 와닿는데요. 4번은요. 우리 엄마는 압축파일 내가 심수를 부리면 화를 참는다. 내가 숙제를 안 해도 또 화를 압축한다. 그러다 성적이 나쁘면 뻥 터져버린다. 우리 엄마는 압축파일 우와 약간 시적 감수성이 있는 건 세번째, 네번째인 것 같죠. 우르렁우르렁 샬라샬라 말로 나를 때린다. 이런 거 너무 좋게 압축파일 아프다.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압축파일은 뒤에 라임도 맞췄어요. 그렇죠. 압축파일 그렇죠. 마지막에 저희한테 그렇죠. 압축파일이라는 엄마가 압축하는 우리가 참으셔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 아들 표현따라 그냥 차라리 계속 화를 내 왜냐하면 이게 참았다 나오는 거는 그만큼의 힘이 파괴력이 파괴력이 더 아프대요. 사실 너무 저희도 미치겠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성말로 때리고 싶어서 때리나요? 터지고 싶어서 터지나요? 화산 이미지 폭발한다 빨개진다 터진다 때린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갖는 주요한 이미지인데 이게 사실은 엄마들이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노릇에서 잘해 보겠다고 맞아요. 삼주의 맘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경쟁력 있게 진짜 말 그대로 지배당하지 않게 만들어 보겠다고 똑같은 생산품을 만들려고 계속 같은 트랙을 달리게 하다가 생겨낸 얘기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은 고등학생 그런 큰 아이들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애기가 이제 2세 3세밖에 안 됐는데 걔네가 엄마 눈빛을 보고 벌써 그 말도 잘 못한 애들이요. 제일 먼저 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제 주변에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 엄마 죄송해요. 두 돌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자랑이라고 하시고요. 말 잘한다 이래야 되는지 그래 놓고 야 우리 딸은 뭐라는지 아니 엄마 미안해요 이 말을 우리 아들은 물론 못하지만 딸들이 그 말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에 3G 맘은 절대 권력가예요. 와우 집안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2G 맘이 말하자면 그림자 노동을 하고 희생하고 이러면서도 가끔 가부장적인 남편한테 당신 집에서 뭐해 이런 소리를 혹시 들었다면 3G 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프라이드도 강하시고요. 또 그리고 동창들에 비해서 밖에서 일하는 동창들에 비해서 그다지 경쟁력이 떨어졌던 엄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만 선택한 거야. 엄마라는 직업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프라이드가 강해요. 이런데 만약에 사회제도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게 막 부딪히면서 거의 여자 대 여자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직업 여성의 경우에는 너는 너를 만드는 거에요. 우리는 하렴. 우리는 우리 아이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하겠어. 어디부터 보자. 누가 최후에 웃는지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엄마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제가 제 아이들을 못 챙겨주는 게 더 미안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모성결여형 또 오죠. 모성결여형 또 오죠. 모성결여형 자격미달형 막 점점 이런 구조에선 점점 더 자책을 하고 나를 향해서 또 이렇게 킬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난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진짜 하나만 하지 아니면 너가 뭘 놓치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린이집도 벌써 그래요.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 어린이집 옆집에는 벌써 한 달 80만 원짜리 어린이집 보내고 나는 또 내년에 돈을 날에서 안 줄까봐 걱정하고 0세부터 2세까지 또 지원이 부산고요. 취소되면 어떡하지 나 이제 둘째 어떡하지 계속 얘한테 미안한 일만 생기고 저희는 막 그런데 너무 비교해오는 또 그런 모성결여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나를 쭉 달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게 하셔도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숫자가 본인들을 잉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안해요 라는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계속해서 아이들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만 미안한 게 아닌 거예요. 애들도 계속 미안해요. 미안해요. 공부를 못해서 미안해요. 내지는 쟤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등급이 낮아서 미안해요. 또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이래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잉 스펙 스펙 잉여 스펙이란 말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모두가 스펙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회도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다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하게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뭐 80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100명의 사회에서는. 숫자는 한 개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주사기 만들듯이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 스펙은 불필요한 스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글쎄 우리 주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연령상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뭐 시험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해보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고급 정보에 따르면 고급 정보 고급 정보죠. 왜냐하면 입사하든 뭐든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올 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스펙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엄마들 마음에 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면 좀 경쟁력이 있을 줄 알고 애들을 너무 선행학습에 오만간 해외연수에 별의별 걸 다 시켜놔가지고요. 애들이 스펙이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넘쳐요. 근데 이거는 뽑을 때 어떠세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신입사원 뽑기도 하고 이래서 심사를 들어가보면 정말 어쩜 이런 자원들이 다 있을까 너무 한 명 한 명이 다 아까운 자원들이에요. 근데 막상 저희에게 필요한 건 같이 들어와서 일을 좀 사람들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정말 소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거의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냥 들어와서 배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 참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자꾸자꾸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요즘엔 아예 대놓고 그러신대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이력서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 자네는 세 줄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이러고 지나가시고요. 이제는 스펙이 이어서 안 뽑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이랬었을 때 그러니까요. 엄마의 노력 해외연수 가려고 가족 파괴되고 아버지 기러기 하시고 그렇잖아요. 뭐 엄마랑 애랑 막 떨어져 있다가 오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게 지워야 되는 스펙이 되는 상황이 지금 돌이 했다는 거죠. 요즘 신조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돼지 엄마라든가 요즘 뇌생녀 뇌생남 뇌가 또 섹시화된다 이런 거잖아요. 인성에다 뇌까지 경쟁 경쟁 경쟁하지만 사실은 이 경쟁력이 수직 구조에서 계속 경쟁력을 얘기하시는 한은 너무나 많은 실패자 너무나 많은 분류되는 정말 인간한테 쓰레기란 말을 붙이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 살 길은 있으니 이거를 90도만 틀면 돼요. 틀어주세요. 짱 하고 제가 틀어봤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가 모토였잖아요. 그 아이만 잘하는 일 대체 불가능한 일 왜 모두가 우리가 일회용 주사기가 돼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플라스틱 규격품 플라스틱 페트병이 돼야 되냐고요. 가만히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 가졌던 그 아이만의 독특한 탤런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잘 살려내는 일을 엄마가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해 주면서 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는요. 마치 제가 공간이 없어서 다 안 그랬습니다만 마치 커다란 우주적인 사회 속에서 정말 옆에 옆에 서로가 함께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체 안 되는 왜냐하면 다르니까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대체를 하겠어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 보기 위해서 제가 아주 명 배우를 한번 퀘스팅했습니다. 1인 3역을 무려해 주실 최혜령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요. 구단 백배. 사사기 구장이죠. 구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사물이 하여 감남나무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하메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니요 한지락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 기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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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메 무화과나무가 그들의 기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락 이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왕이 되라 하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너희들 취했냐 아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너희들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어 한지락 메소드 연기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에 슬픈 얘기라서 제가 자르고요 결국 저 우화과 이야기하는 성경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의 비전은요 아름다운 올리브 기름을 내는 감남나무를 지음받은 아이는요 기름을 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괜히 높은 데 올라가서 우쭐대려고 막 올라갈 길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배받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탤런트로 이 공동체에 한마디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아름다운 기름을 가진 애한테 열매를 만들어 막 이래봤자 걔가 잘 만들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는 아이는 진짜 열매 만드는 삶을 저희가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로 태어난 아이는 저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잘 관찰하면서 포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아이에게 사실은 답이 있는 건데 저희가 너무 같은 트랙을 걷게 하니까 애들은 자꾸 실패한다고 생각되고 버려진다고 생각되고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기 보니까 기름, 열매, 포도주가 각자가 다 다른 거고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기름을 만드는 애한테 너는 열매를 못 만드니 왜? 포도주는 못 만드니 그래서 힘들어지나 그런 거죠 맞아요 사실 우리 솔직히 1등급짜리 학생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모두가 다 영어를 하고 모두가 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미분적분을 푸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인생 살면서 필요 없어 미적 전자공학과 나왔거든요 전자공학과 나왔는데요 막쓸방정식 되가지고 미적분은 기본이고 그런데 살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눠셈이 아니고 계산기를 했잖아요 정말 학원가에서 제가 너무 이런 정보를 얘기하다가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학원가에서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저도 잘하는 애들이 잘하고요 한 80%의 아이들은 학원에 오는데 난방비와 유지비와 맞아요 저 가슴 아픈 얘기 아까 말씀드린 구경수가 음미체가 독이야 죄송한데 중학교 때 전과목 과외 진짜요? 저요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 과외 선생님 애를 봐주고 80%의 돈을 절감해서 전과목 과외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면요 스스로 공부할 줄 몰라요 저희 선생님이 있어야 돼 항상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게 익숙해서 혼자 공부하는 법을 잘 몰라서 제가 고3 전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하다가 이제 고3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기잖아요 그때부터 잘 못하는 거예요 유주시 케이스를 7강에서 집중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패스 아니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또 힐링을 또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자꾸 다른 거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실패감을 느끼고 분류된다고 생각하고 어우 전 실패자인가봐요 7살짜리가 앉아서 그러고 있어야 하고 누가 알아요 그 친구는 정말 디그슨 비록 이렇게 쓸지언정 그림을 천재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지켜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교육이 좋아요 그래서 소위 매니저맘 헬리콥터맘 전문 엄마로써 내 아이를 한정판 생산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은 포기하시고 포기하고 자 우리 포기 하도록 합시다 포기하고 포기하자 포기하자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뭘 하면 될까요 멋있어 그냥 포기 포기 끝났어 끝났어 기억하기 우와 이건 뭔가 하면요 뭐 봐야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먼저 넣어 주려고 들지 말고요 인풋하시지 마시고 엄마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엄마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그걸 성실하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잘 관찰하고 관찰하고 어머 우리 아이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어머 얘는 좀 개미를 보는데 저렇게 지루해하지 않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곁에서 기억해 주는 거 이것도 뜨리지마 뜨리지 마음이라고 또 열심히 이제 예를 들어서 기억하기 해 놓고 계속 기억해 계속 기억해 너 그걸 못하더라도 정말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우리 애가 보니까요 이래요 뭐 있을까요 이러지 마시고 그거 포기하시고 그냥 따뜻하게 어머 우리 너 3살 때 그랬다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억하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기대를 해 주세요 기대하고 진짜 너무 아름다 네 기대하면 돼요 그래서 애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얘 걱정하지 마 너는 3살 때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 내가 볼 때 넌 정말 뭔가 할 거야 난 그게 너무 기대돼 어머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기대해 주는 거 세 번째 볼까요 뭘까 기살려주기 기살려주기 이런 게 기다리기 기다리기 내가 인내심이 없어 네 이걸 못해 왜냐하면 이거 어려워 기대까지 했어요 너는 정말 특별할 거야 거기까지 잘해 뭘 좀 해봐 언제까지 기다리니 좀 보여 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애들이 재촉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열매를 맺을 그 시기에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그쵸 어떤 나무는요 막 진짜 막 한 10년째 안 자르다가 갑자기 확 일주일 안에 자라는 나무도 있고요 그쵸 어떤 나무 초반에 확 자라는 나무도 있고 생명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내 아이가 똑같지 않은데 왜 자꾸 너 옆집 아이는 벌써 이만큼 컸는데 넌 왜 안 크니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네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하고 왠지 4번은 맞히실 것 같아요 기도하기 네 역시 오 오 우와 미 몫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쳐 주시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이와 하나님과 엄마 사이에서 또 아빠 사이에서 마음을 맞추어서 가는 그 모성과 그 부성이라면 정말 저는 3G 세대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내더라도 킬링이 아니라 힐링을 향해서 아 이 아이가 정말 난대로의 삶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아이들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실패자인가봐요 전 인여에요 쓰레기에요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장에 관여하는 이름이 되지 않을까 우리 엄마라는 이름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아 정말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서로가 함께 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번 강의엔 또 어떤 얘기를 해 주실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 포기를 기억하면 아이를 대할 때 조금 더 여유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력 없대니까요 다음 주 주제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같은 동시대지만 그 3G 맘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죠 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운명에 놓여있는 아빠들과 또 역시 직장에서 올인해야 되는 엄마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하고 싶은 부성 부성 아빠 어디가 뭐 이런 정보가 될까요 자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아빠들도 귀를 좀 쫑긋하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윤 교수님 오늘도 정말 기대 이상의 강의였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포기해야겠네요 포기 포기 아 정말 포기하고 포기하자 기다리기가 제일 어려운 건가요 맞아요 기다리기 어제 조립하는 것도 내가 못 기다려서 내가 깨져 내가 깨져 엄마 구입하고 계속 왠지 여행 ä